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이씨 케미칼 준비를 해주셨는데 국제 유가가 이제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185달러, 20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유가에 대한 완화 요인도 나오고 있네요. 네, 조금 멈췄는데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200달러도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쓸 카드가 이제 이것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원유 부족본을 충당할 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한다. 이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증산 논의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의 산유국이고요. 사우디는 아람코라는 세계 1위의 석유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사우디, 미국, 러시아 순입니다. 그리고 블룸보고통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에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결정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 독일 총리가 이거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독일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무기는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독일이 갖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원에 목이 메어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독일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유럽 동맹의 어떤 동의를 거치기 어려우니까 미국은 혼자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자원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한다. 지금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지금 조금 멈췄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유가 상승에 강한 요인이 발생되게 되면 바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죠.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이런 것이 크게 지금 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꺼뜨릴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소 게임을 했을 때 여기도 공급 쪽에서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제재 쪽이 지금 강한 것 같죠. 독일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미국이 했을 때 굉장히 촉발 요인이 있다. 미국도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물가가 폭등할까 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은 뭐 다른 이게 만약에 물가가 폭등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 미국의 유가 회사들의 주가라든가 아니면 서부 텍사스는 중진률을 팔아가지고 이걸 또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더 팔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자산은 최고치로 치솟고 있죠. 미국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이 갖고 있는 원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사일로 침공을 할 수가 없으니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겠다고 해서 지금 유가가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산을 막아버리고 지금 러시아가 석유산유국 3위기 때문에 러시아산을 막은 것을 다른 쪽에서 증산을 해서 풀기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오를 것 같다. 지금 130달러까지 돌파했다가 잠깐 쉬는 게 이제 110달러에서 120달러 수준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 전혀 기술적으로 흔들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3대 유종이. 그래서 지금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는 좋겠으나 유가를 가져다가 쓰고 가공하고 그래서 최종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업체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가 가공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유가 관련 주들은 상황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체제인 바이오 디젤 가격도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디젤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서 정유사들 주가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S오일도 지금 원래 가야 정상인데 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유회사들은 이제 원유를 끓여서 휘발유, LPG,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벙커CU 이렇게 나와서 나프타를 화학회사에 넘겨주는 구조죠. 그럼 이제 정유회사의 마진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벙커CU 여기서 원유 가격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진이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손이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럴당 30달러를 갔거든요. 정유회사의 이익이 너무나 크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엑스모빌이나 셰브론 같은 세계 2위, 3위 그리고 1위는 사우디의 아람코입니다. 사우디의 아람코, 엑스모빌, 셰브론 전부 다 초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코노코 필립스라든가 아니면 듀코에너지라든가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영국의 토탈, 프랑스의 BP, 프랑스의 토탈 이런 업체들도 그렇고 유일하게 러시아의 가즈프롬이죠. 이 회사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회사는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정유회사에서 마진이 엄청나게 좋다는 것은 아까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죠. 판가의 정가가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바로바로 재깍재깍 올라가면 정유회사 이익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회사는 좋은 거고 근데 나프타를 받아가지고 끓여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성 섬유의 원료, 합성 섬유의 원료 아니면 고무의 원료 이런 걸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의 제품으로 가는 이쪽에서는 올릴 여지가 없고 거기 없죠. 시간이 없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자제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야 그 화학제품을 만드는 화학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럴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회사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앞부분이 지금 좋은 거죠. 바이오디젤은 어디에 속하나요? 앞부분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바이오디젤은 대체제니까요. 휘발유, 경유 등유의 대체제고 특히나 경유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 경유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화물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수입이 1,300만 원인데 기름비가 700만 원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부담이에요. 경유로 운반하시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만큼 경유가격이 비싸다는 거니까 정유에서는 좋은 거죠. 경유가격이 특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의 대체제는 바이오디젤로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은 팝류, 아니면 해바라게씨, 유채씨유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디젤이 대체제인데 이거를 의무화까지 시켜서 세계 평균은 10%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3.5 수준이죠. 휘발유 말고 경유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바이오디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까지 온 거죠. 지금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했는데 그럼 원유를 파는 회사들은 그 마진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배럴당 30달러 갔다고 했죠. 그 얘기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뭐 이런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고 특히 거기서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탄력이 더 높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경유가격이 올리면 대체제인 바이오디젤 가격도 올라요. 그리고 바이오디젤 가격이 오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업체들은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뭔가요? 팝류, 유채씨, 해바라기유 이런 건데 곡물 가격이 다 치솟았어요. 그래서 팝류, 유채씨유, 해바라기유 가격이 다 급등을 했어요. 그럼 바이오디젤 만드는 회사들의 이익은 바이오디젤 마이너스, 해바라기, 씨유, 유채씨유, 뭐 이런 팝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가를 시키려면 바이오디젤 가격이 치솟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가격이 치솟으니까 대체제인 바이오디젤 가격이 치솟아요. 그러니까 지금 곡물 가격이 오른 것을 바이오디젤 만드는 생산한 회사들은 그대로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다 전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득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뒷단으로 가면, 화학회사 쪽으로 가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유회사 쪽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정유회사에서 지금 경유 가격이 급등해서 마진이 많이 남았으니까 바이오디젤 만드는 회사로 가야 된다. 똑같은 겁니다. 국제 면화 가격이 치솟으면 면화의 대체제인 나일론, 카프로, 락탐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대체제 수요 때문에 카프로 락탐까지 가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인 바이오디젤 가격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의 급등을 판가의 전가를 시킬 수 있다.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강제까지 시켜놨습니다. 바이오디젤이 일반 경유와 섞어서 이용했을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된다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의무화 비율을 상향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에 또 지금 MBC에서 뉴스를 하나 내보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쓰면서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번 주목을, 종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목표를 3.5로 높이고 이제 5% 높이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MBC에서. 바이오디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산화탄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에서 반론을 제기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부랑 협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기재부, 국토, 해양부 다 합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요. 2007년도에 혼합률이 0.5%였고요. 경유를 넣었을 때 2010년부터 2%로 올라갔고 2015년 7월 30일까지 2%였고요. 지금 작년에 3.5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부터 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5%까지 올려도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그 지금 용역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 제도라고 RFS라고 합니다. 신재생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에도 올해 올해 3%인데 여기서 0.5를 더 더해버렸어요. 아마 탄소중립 2050를 맞추기 위해서 그 중에 일환으로 이쪽에도 바이오디젤에도 손을 댄 거예요. 왜냐하면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2050, 2050년에 탄소를 0으로 만드는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유를 넣었을 때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계속해서 높여가겠다는 계획이고 그걸 더 땡기고 있습니다. 그게 RFS고요.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 제도인데 여기서 의무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공급하는 수송연료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성 유지, 소기름, 돼지기름일 수도 있고요. 식물성 유지, 폐식용유, 유체위, 해바라기, 씨유, 팜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메타놀과 반응시키면 친환경 수송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유 차량 엔진을 안 바꿔도 경유 차량 엔진에 어떤 해가 없이 거기에 섞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덜 발생되면서 차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통닭집에서 옛날에 기름을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이 심해졌죠. 그걸 막 방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수구에다 그냥 흘려보내시는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다 파냐면 바이오에탄올 만드는 회사에 바이오 디젤 만드는 회사에 팔죠.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은 그 많이 나오는 그 폐유를 처분할 수가 있으시고 그거를 바이오 디젤 회사들은 무료로 그 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전 세계의 세상으로 보면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드는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RFS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 제도가 이러한 것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었고요. 전 세계는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2030년에 5%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연간 약 33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산업부가 연구 용역을 했을 때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을 5% 이상 했을 때도 경유 차량의 엔진에 어떤 손해도 전혀 없다. 대신에 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바이오 디젤 가격이 올라야 바이오 디젤 만드는 회사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이유는 4대 식물성 기름, 아까 동물성 유지, 소기름, 돼지 기름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식물성 유지, 이런 걸로 보통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4대 식물성 기름 중에서 해바라기 CU 수출 1위가 우크라이나고 2위가 러시아입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해바라기 CU,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게 닫히면. 그런데 해바라기 CU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닫혀버리니까 이런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원료가 하나가 하나가 하나 정도가 아니라 세계 1, 2위가 차단이 돼버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더 급등을 하겠죠. 해바라기 CU, 1, 2위가 막혀버리니까 그럼 뭐가 또 여기서도 대체재잖아요. 해바라기 CU가 막혀버리면 유체 CU랑 팝류가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팝류 가격이 급등하면 이제 바이오 디젤 만드는 회사들은 원료 가격 부담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럼 바이오 디젤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마침 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그럼 바이오 디젤 가격이 오르는 거고 경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대체재인 바이오 디젤 가격이 오르는 거고 바이오 디젤의 원료 중에 하나인 식물성 기름 중에 해바라기 CU, 수출국 1, 2위가 닫혀버리니까 해바라기 CU 가격이 오르니까 반사적으로 대체재인 팝류랑 유체 CU 이런 게 오르는 거죠. 그런데 유체 CU 팝류 가격이 오른 것을 그대로 바이오 디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우디의 아람코 1위, 그 다음에 2위인 엑스모빌, 3위인 셰브론 이 정유회사가 급등하는 거고 걔네들은 경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마진이 많이 남아서 그리고 그 대체제로 바이오 디젤 쪽도 오르니까 팝류 가격이 오르는 것을 그대로 전가시켜서 지금 팔 수가 있으니까 이쪽까지도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화학회사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될 것은 정유회사 그리고 바이오 디젤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JC케미컬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RFS라고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경유 차량에 해당되는 거고 또 지금 이 신재생연료 말고 공장에서 쓰이는 바이오 중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발전시설에 의무적으로 바이오 중유를 섞어야 된다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저기가 될 수가 있겠죠. 바이오 중유는 발전 설비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선박. 선박에서 또 지금 국제회사기구에서 IMO에서 계속해서 선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여라. 해서 LNG선이 발주가 된다고 해서 LNG 본행제 업체들 한국 가본이나 동성화인택이 오르는 걸 보셨죠? 그런데 LNG선으로 단 한 번에 지금 벙커시유를 활용하고 있는 그걸 다 바꿀 수가 없어요. LNG선은 굉장히 비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지금 쓰이는 게 바이오 연료입니다. 바이오 선박유. LNG선으로 완전 가기 전에 벙커시유는 너무 쓰레기 기름이고 중간 단계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 연료를 쓸 지금 여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 연료가 크게 세 부분에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경유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제도가 가장 강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가장 우리 삶에 와닿기 때문이에요. 차량이. 아무래도 우리가 공장이나 선박보다는 차량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경유 차량 넣으시는 분은 맨날 넣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디젤로 경유 차량에 해당 바이오 연료가 3.5%에서 5%로 늘어난다. 그리고 발전 설비에서도 바이오 중유가 쓰인다. 그다음에 선박유 부분에서도 LNG, 암모니아, 전기, 수소 여기 가기 전에 바이오 연료가 쓰일 부분이 많다. 그래서 세 분야에서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크죠. 수요가 크니까 이제 이거 마진만 많이 남기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마진은 지금 바이오 디젤이 경유의 대체제로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좋고 거기에 하나 제1식 케미카는 하나 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갑자기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단기적으로 올랐던 적이 있어요. 지난달쯤에. 왜 올랐냐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수도 이전을 확정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하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인데 부산이나 이런 데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부산에 어떤 공장을 갖고 있었으면 그 수도가 이전되면 효과가 굉장히 크죠. 수도라는 효과가. 지금 예를 들어 충청도도 그렇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딱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확정했는데 마침 그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한 곳에서 한 수십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인도네시아의 아까 팜오일 아까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그 팜오일 농장을 제1식 케미칼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주를 엮여서 떠서 단기적인 세력이 많이 붙었었어요. 지금은 약간 다 빠져나간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왜 유리하냐. 그럼 아까 전에 해바라기 씨 1, 2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막히는 바람에 해바라기 씨가 수급이 안 좋아져버리니까 나머지 팜유 가격이나 이런 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 팜 농장을 갖고 있으면 이득이 있잖아요. 그거를 팔으면 되니까 원료도 팔 수 있다는 거죠. 제1식 케미칼은. 팜 농장을 갖고 있으니까 바이오 디젤의 원료도 원료 매매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료 트레이딩을. 원료 트레이딩에서 버는 돈에다가 자기네가 어차피 바이오 디젤 만드니까 그걸로 바이오 디젤에 정가시키면 또 자기네 최종 제품 가격에도 정가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유가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다음 단계로. 유가 수혜주 하면 바로 정유주만 떠오르면서 S오일을 하시면 되는데 S오일이 지금 굉장히 무겁고 움직이지 않죠. 물론 저런 괴리감 때문에 갑자기 튈 수가 있기 때문에 S오일도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괴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 아람코나 엑스모빌이나 셰브로는 지금 하늘 높이 치솟아 날라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사 마진이 배럴당 4, 5달러가 마진이 손익분기점인데 30달러까지 치솟았으니까 6배가 됐는데 저렇게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에 대한 공감대가 환상되면 S오일도 급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볍고 나는 그 대체제로 한 번 더 꺾어서 들어가고 싶다. 이러신 분은 JC케미칼 같은 거를 노리시면 되겠죠. 불안정하시면 두 개를 같이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오일과 JC케미칼을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S오일이 좀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JC케미칼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 한 번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얘기가 나와서 1월 달에 장중에 급등을 해서 18%가 올랐다가 쫙 빠졌습니다. 이거는 단타가 다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서 그날 뉴스가 수백 개가 뿌려졌습니다. 그 뿌려지는 순간 갑자기 거래량이 치솟더니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난리를 쳤어요. 널뛰기를 했어요. 그 뒤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부분 다 빠져나간 것 같고요. 그 기본 조금 물리신 분만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를 지금 다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을 찾았다. 인도네시아 수조 이전은 그냥 단기 테마라고 생각하세요. 실적이 전혀 바탕이 안 되고 그게 테마로 그냥 엮인 거라면 바로 같이 버려야죠. 근데 JC케미칼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그 인도네시아 수조 이전은 어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밖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약간 양념 같은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게 없어지고 20개월 선에서 차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 원대에서. 이제 2021년 8월 달 가격이 12,800원인데 이게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거를 넘어서서 계속 쭉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RSI가 59로 굉장히 안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2006년의 이 고점이라든가 2021년의 고점. 이걸 보면 여기서 사서 한 70에서 75 정도 RSI의 과열권에 접어들 때쯤 가면 그때가 한 12,000원 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에서 한 번 팔고 또 기다렸다가 또 조금 늦춰졌을 때 사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수도 의전 때문에 좀 흔들린 적이 있지만 이제는 지금 주가가 안정서를 되찾았고 일단은 1차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